인터넷상의 데이터 서버에 프로그램을 두고 그때그때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으로 불러와 사용하는 이른바 클라우드 컴퓨팅을 확산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체부, 정부 3.0 추진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KICT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확정하고 재작년 3%대였던 국내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이용률을 2018년까지 30%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. 이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올해 말까지 집중 발굴해 내년부터 차례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. 이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은 병원 내에서만 저장 관리해야 한다는 법규를 고쳐 이 정보를 외부 클라우드 업체에 맡길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.